어 냄새 난다. 야 동민아 동민아 완전 잘 된 것 같아 지금. 불도 거의 다 꺼지고. 계련집이지? 어? 아 뜨거워! 아니 물속에 있구만 한데. 이거 봐. 어머 잘 익었죠? 아 이거야? 자 이거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구메가지고 까면 돼. 뜨겁지 않아요? 어? 오 야야야 볼이 여기에 볼이. 꺼내줄게 꺼내줄게 진짜 이렇게 된다. 아 뜨거워. 와 진짜 고소한 냄새난다. 식혀가지고. 이걸 먹어야지 까놓은 거. 비벼서 까야 돼. 자 비벼가지고. 자 이리 와. 너무 무서워. 야 대박. 진짜 맛있어. 오 여기 볼이 깔렸다. 아 여기 다 깔렸네. 아 뜨거워. 식혀가지고. 오 너무 맛있다. 맛있어. 맛있어. 야 이거 도와주고. 아 먹어. 야 맛있다. 야 맛있다. 야 맛있다. 야. 야 니가 이런 수업가니까. 대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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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. 야 진짜 멋있다. 야 구린 게 너무 흔한 내가 보기에는. 야 왜 얼굴 미쳤어. 야 야 야. 웨드 소스 이러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. 멋있어. 약간 더러워. 야 여기다 매일 이렇게 그린 것 같아. 아침마다 이거 구워먹고 가인이가 이렇게 바르는구나. 그런 거 아니야? 아 그래 노아워. 아 그래? 나도 아이라인 해줄게. 오 야 야 진짜 풍경이 이렇게 아이라인 하면 이쁘겠다. 야 예쁘죠. 섹시하죠. 스모키 스모키. 어 완전 가인. 가인같이? 응. 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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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. 너 그걸 보면 미쳐. 너 그걸 보면 미쳐. 아니 동네 바보가 코딱지 파가지고. 숨이 되잖아. 진짜 오빠 빨리 해요. 빨리 해. 나 어떻게 해줄 거야. 나도 가인처럼 해줘. 안겨 안겨 안겨. 가인처럼 해줘. 무슨 족장 같아. 어 전사 전사. 야 나 얼굴에서 갑자기 풍내가 나. 나 이런 거 모르겠네. 야 너까지 왜 그래. 우리의 느낌이야. 라이너의 퀴즈. 아 아프겠다. 괜찮아 괜찮아. 오 지금 제대로 나. 머리를. 머리를 흔드는 게 나을 것 같아. 와 진짜 뭐야. 중국 꼬꼬지. 중국 뭐라고? 꼬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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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처럼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봐라. 그게 형처럼 생겼지. 야 눈에다가 하면 어떡하니 동민아. 우리 원희 언니 진짜 안 움직이시는데 너무 고생하신다. 잘 나와있어. 머리. 머리 완전 플레이. 야. 머리가 너무 무서워. 하나만 하자. 야 원희야. 하나.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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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머리가 너무 무서워. 진짜 우습다 우습아. 잠깐만. 앉아 봐봐. 야 멋있다. 진짜 잘 어울려. 뭘 해도 잘 어울려. 맛있었고요? 아니 나이들아 보이지 않네. 못 본 줄 알았는데. 무슨 일이야. 여기서부터 안 본 사람 원래 다. 가자. 우리 엄마 본 적 있나? 우리 엄마 여기 점 있잖아. 우리 엄마 여기 점 있잖아. 여기. 여기. 둘이 모델 워킹 한 번 가자. 저쪽에서부터. 화보 한 번 찍으세요 형. 저 둘이 저쪽에서 좀 나오시죠. 자 모델 워킹 잘하고. 응원 한 번 하자. 신현준. 신현준. 김원희. 신현준. 이쁘다. 이쁘다. 자 신현준 씨 김원희 씨 준비되셨어요? 네. 네. 잘하셨어요. 지수의 몰다. 난 딴. 나 딴. 나 딴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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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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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판을 봐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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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네 해봐 눈을 나가 셋 다 나가! 아 우린 너무 피해.. 야 빨리 먹여! 너 얘는 누구냐?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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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! 빨리 가 빨리 가! 빨리 갔다 와! 우리 연예인들이 패션쇼가 있다고 들었죠? 추석선을 맞이해서 보리밭 패션쇼를 자선 패션쇼라고 하죠? 우리 연예인들 한번 모셔볼까요? 자 보리밭 패션쇼! 그 막을 열겠습니다! 자 패션쇼 등장해 주십시오! 자 여러분 시작! 빵 해초중 3 què Going Back 축하해! 대박! 맥주 무섭이! NBC valeur! JUCHER LANGER 철anne 아 거니 기분 따키가 돼 통하자신가요? 통하자신가요? 그게 우리 대학교인가요? 자 가희씨 한 번 볼까요? 자 가희씨 한 번 볼까요? 자 가희씨 자 가희씨 장판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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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판춤 장판추 3. 2. 3. 3. 3. 4. 4. 4. 할머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할머니 왜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오셨어요? 너무 예쁘세요. 저희가요. 할머니 한복 준비했어요. 어머니 여름대로 드린데요 선물로. 오늘 이거 예쁘시고 기분 좋게 잔치해야 해요 우리. 색깔 닮으시다. 색깔 너무 잘 받으신다. 할머니 새 색시 같으세요 할머니. 20살. 할머니 이제 축하해주러 손님들 많이 오셨어요.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어머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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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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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날씨 더운데 자 끝나라고 야 맛나겠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